자, 지금 이제 포토타임을 가질 거예요. 너무 예쁘다. 몸매 봐. 좋은 거 알겠어. 너무 예쁘다. 예뻐. 대박이다. 나 혼자 하셨어 잘했어 뭐라고 해야 되지? 여러분들 공방 보신 분 맞아요 많이 봤네 신주로 본인이 보기에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안 본 사람들은 빨리 와 다음 때 이제 막방이니까 왜 왜 안 돼 안 돼 이거 어떡해 저의 저의 매일 음방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아쉽긴 한데 나의 뮤지스크도 나와야지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아 이거 이거 알고 알고 있으신가요? 셀카 셀카 콜라 콜라 내가 뭐 줬으면 좋겠어요 셀카 찍어 드릴게요 고마워 고마워 아 고마워 70번 네 최재웅님 아 다 붙다 아 아 나 틀렸어 잘봐 제айн 빠이 힛! 두번째 나연아 20번 몇명? 정연은님 31번 나쁘다 10번 나 왜 자꾸 10번대 하지? 아니다 9번이네 9번 93번 10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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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명 더 할까? 1명 더 1명 더 1명 더 1명 더 11번 10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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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? 아 이거 처음에 그 발표한 거예요? 아 여기 명단 명단이 되는 거? 축하드립니다. 아 명단이 안 됐어. 그리고 이거 끝에. 그때 여기서 가위보가 더. 아아. 응? 이렇게. 어 진짜. 아 이거 뭐야? 이거 가위보가. 뭔지? 이렇게. 이렇게 찍어야 돼. 호감바운드. 호감바운드. 뭐가 없는 거예요? 누구랑 찍었죠? 누구랑 찍었죠? 도티 안 봤죠? 아 네. 감사합니다. 어 안 된 바니까. 너무 예쁘지. 안녕. 맛있어? 너무 크다. 너무 크다. 너무 크다. 너무 크다. 우와 진짜. 야 갓이 너무 커요. 다 짜고 싶은데. 와 기럭수 미쳤다. 우와. 하이 너무 기럭. 무슨 꺼czenia. 무슨..? 아직 만족시켰다. 근데 레厚즈별, 살짝 차가울 때까지 먹었다 이게 왜 이렇게 빠져? 원래 내보나도 못 꺼내줘는데? 진짜 닿는거야? 응 진짜 닿는거야? 진짜 귀여워 오 나 이거 빨리 끌려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맛있다 내 핸드폰이랑 같이 찍어요 좋아 좋아 올려둬 아 수로워 똑똑하다 똑똑하다 아 수로 하나 드려줄게 안 나와 이거 꺼도 돼요 안줄래? 지우고 싶지 않은데 셀카가 어떻게 셀카가 어떻게 셀카가 어떻게 셀카가 어떻게 셀카가 어떻게 언니가 주세요 언니 저 도와줄 거 같은데 끝에 어서 너희 보험상 이거 이리수 어때요? alguna WhatsApp Visit 저요 여기 천재다 천재다 천재 여기 좋다 노래 크게 틀어주시면 안 돼요?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노래 처음부터 귀여워 아 여기 배관 배관 해가지고 오리바 있는게 아니구나 아니야 여기 뭐 해주시는 분 계시는데 우리 아 왜 이렇게 가뿐다 슬쾌 나 혼자 있으니까 노래 어색하다 승내주자 아니 나 라이브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노란반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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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잇따기 언니 뭐라고? 여기가 이렇게 있다네 저 노래 안 부르면 안 돼 자 오늘 끝났어 인사의 비중 언어 차이밍 승내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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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 ais 있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에는 뭔가 미니 콘서트 같은 것들 해보고 시작 해주시겠지? 해주시겠지 안쓰럽다 그럼 지금 할까? 시간이 다 넘어지고 왜? 이제 뭐 할거에요? 밥 경미는 뭐해요? 경미는 뭐해요? 경미는 바지 알바지 대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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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앉아서 이거 오늘 밤 이것만 오늘 밤 이것만 잠깐만 경미 야 씨 와 오 대토 전미 역시 준비되면 말해줘 대토 대토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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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즐거우셨나요? 네 다음 팬사인에도 꼭 와주세요 여러분 네 이거 안정해졌나? 맞아요 제가 이제 될지 뽑아주세요 제가 또 뽑아드릴까요? 근데 뭐 다들 네 뭐야 네 마치고 뭐해 어? 마치고 뭐해 밥 먹어야지 이제 모르겠어 맨날 아 근데 요즘에는 날씨가 너무 후덮해가지고 먹고 싶은 게 별로 생각이 안 나 아 아 아무튼 내가 고기 잘 먹긴 해 근데 고기는 안 해도 돼 여러분들은 뭐 먹을 거예요?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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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다 어? 다이어트에요 아 다이어트 중이에요? 어떻게 영어? 다이어트 중이에요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아예 지금도 이뻐요 곱창전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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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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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요즘 더워가지고 금방 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아요? 안 힘들어 아 다행이다 인간으로 인간? 인간 대신 및 및 및 및 아 진짜? 인간이에요 아니 나는 그 뭐지 맨날 안에 있으니까 그게 또 덜 더운데 이제 밖에 잠깐 막 나가보면은 너무 덥고 막 뭐라 해야 되지? 습하고 이러더라고 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우리 밖에 다 풀려 다 풀려? 다 풀려? 고맙다 하하하하 아니 가야 되는데 뭔가 아쉬워가지고 호텔 있으니까 어? 그치? 아쉬워 어? 뭐야 하하하하 내가 또 라이브 켜가지고 어 할게요 네 오늘 할게요 요즘 핸드폰 바꿔가지고 뭔가 적응이 안 돼있어 지금 내 핸드폰에 계속 2개 들고 다니는데 나 똑같은 아이폰이잖아 아 진짜 내가 어플이 없어 라이브 하는 어플이 없어가지고 요즘 잘 못하고 있는데 반성할게요 자 그럼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 아쉽지? 아쉽다 아쉽다 그러면 다음 회사도 응모해요 여러분 네 미안하지 이미 했어요 이미 했어 이미 했어? 아 그럼 언제 뽑히는 거야? 아 물어봐야 돼 근데 아마 되지 않을까? 아 아마 될 것 같은데 치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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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치열해 아 귀가 구도 안 좋아 치열해 치열하고 좋지 나야 눈이 아닌 것 같고 되게 기분이 좋네 뭐 맞아 맞아 알겠어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여러분 더위 먹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됩니다 네 나도 행복할거야 사랑해 사랑해 내일 봐 내일 보자 안녕 사랑해 내가 더 내가 제일 사랑해 저녁 맛있게 먹어 공주야 잘 가 공주야 잘 가 안녕 공주야 잘 가 공주야 잘 가 안녕 안녕 왔다 지금 휴대전って 이어지게 aggiung 감사합니다.